고생님 수고하십시오 고생님 수고하십시오 고생님 수고하십시오 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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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팀의 승계를 가사만 맞춘게 즐거웠습니다 자 승계연씨 수고한 거 있으면 공룡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만화판분들께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이제 운동을 할지 못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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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한 경기적으로 설명을 제가 시안에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와~~ 4단 4단 5단 오 2단 1단 1단 3단 1단 그리고 이렇게 있었고 아 오늘 좀 어마어마한 환경을 고원판분들께서 하셨는데요 자 큰일씨 어떻게 되세요? 어 일단 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 같고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점을 꾸밀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우와~~ 자 미국의 고생민 선수가 잠시 앞으로 중심타자로 승전을 하는데 오시제어 공천할 게임이었고 2루수 어 자 여기 여기 있는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인데요 자 오시제어는 소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팀 사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게 영웅이 부가험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젊은 선수에 가는데 더 생애인들 말씀 잘 듣고 내일에서 한 번 더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랑했습니다 야에게 잘못more melt 우선 우리 팽이변이들이 그럼 이제 미술 비교해서 시습 때 그냥 바로 뭐 수술을 해요 미술을 편한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 threatening 사실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어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아무튼 재활 잘 하시고 수술을 잘 받고 재활 잘 하셔서 내년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을 주신 팬들에게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뱅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남은 두 경기 최선을 다해서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팀의 수영소수 고수님 수영소수였습니다. 제가 미션을 위치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영소수입니다. 롯데의 수영소수 jest 기대해드립니다. 롯데의 수영소수 다시 한 번 응원의 박물을 부탁드립니다 초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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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는 남재동 장례하는 분들께도 박수 한 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즌 새롭게 함께 인사드리고 요마다니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함께했는데요 자, 네, 음악 견해시에서 많은 정원을 부탁드리겠고 오늘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죠 끝까지 열심히 보내주신 분들 자신의 이동,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보기엔 조심히 늘어나시고 자, 내일 공룡 출정장 많이 오셔서 우리 선수들이 신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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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조심히 늘어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입니다! 고맙습니다!